팬버거를 미리 만들어서 맛에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이 모니터를 뜨고요. 이 모니터를 삐아는 소리와 함께 뜨면 그때부터 팬버거를 토스팅하기 시작해서 바로 만들어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고객이 주문한 것만 바로바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현재 가장 따뜻한 프레시한 제품을 나가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용하고 있는 양상추나 이따 만들어 보실 때 보시겠습니까? 양상추나 토마토 음식 같은 경우도 사용해서 이 상온에서 사용하는 시간 동안을 타임으로 표기를 해서 쉽게 사용하는 시간을 그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소고기 표시가 나왔어요.